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싶은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어질어질하고 시공창이다 그런거죠. 그럼 봅시다. 제모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어버린 남친 그러자 실물 크기 사진을 세워서 결혼식을 올리자는 예비시모 여러분 이거 도망가도 되는거죠? 원지 신랑이 없는 결혼식이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신랑이 없는 결혼식을 정말로 신부인 저 혼자서 올려야 하는걸까요? 아니 그게 되는겁니까? 지금 다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하시겠지만 이거는 어떤 비유같은게 아니구요 농담도 아니고 말그대로 그냥 현실입니다. 남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실제 발언이에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친과 저는 서른다섯살 동갑이구요. 서른한살때부터 4년동안 연애를 했고 원래대로라면 지난 5월에 이미 결혼식을 올렸을겁니다. 그런데 작년 1월 초에 엄청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뭐 천만다행히도 목숨은 구했지만 장기 파혈에 갈비뼈 여러개 나가고 척추도 복합골절까지 당했습니다. 박살난거죠. 그래도 장기의 경우 수술 여러번 하면서 어느정도 회복이 됐지만 척추는 2번부터 5번까지 상태가 너무 안좋거든요. 그래서 1년반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거의 불고나 다름이 없지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는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여 저는 남친 교통사고 후 다니던 직장을 나왔고 지금까지 남친 곁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친이 외아들이고 어머님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거든요. 뭐 아마 이쯤 되면 아니 그걸 왜 받아준거야? 거절해야지! 이런 소리가 나올텐데 이게 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요 당시 어머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건 바로 평소 그때까지 제가 남친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금전적인거, 물질적인 도움 말하는거에요. 실은 저희 가정 형편이 너무 안좋거든요. 되게 안좋습니다. 오빠가 하나 있긴 한데 벌써 10년 가까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완전 두절된 상태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사정이 안좋죠. 여하튼 사랑하는 사람인걸 떠나서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는데 인도급을 쓴 상태에서 안돼요 싫어요 나 싫어요 갈거에요! 이런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하지만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 저도 벌써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제는 많이 지쳤고 그래서 안되겠다 나라도 뭔가 결단을 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 당신은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건지 아니 오히려 반대로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이러는건지 대뜸 어이가 너희들도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이러는거에요. 아니 지금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결혼식을 해 순간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바로 네? 결혼이요? 아니 어떡해요? 꽁꽁치 저러고 누워있는데 식을 어떻게 올려요 어머님? 이랬더니 어이거 그거 어려울거 하나도 없다 사람한테 이가 없으면 잇몸이 있잖아? 그냥 실물 크게 사진을 세워가지고 대체를 하면 된다 다들 우리 사정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 애들 할거다 이거요 실제로 어머님 당신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 일단 저희 부모님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결혼이고 뭐고 이젠 다 집어치우라고 해요 차라리 평생을 혼자 사는 딸내미를 보는게 훨씬 더 낫지 막말로 사람 구시를 제대로 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절대 죽어도 결혼 못시킨대요 그리고 저 제가 지금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는 일단 남친의 저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고요 그러니까 남친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그 정성들이 넘쳐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여나 나중에 이 사람이 정성으로 돌아온다면 그때 엄청나게 후회를 할 것 같아요 아니 분명 후회할 겁니다 제가 잘 알아요 특히 지금이야 앞이 전혀 안보이지만 지금처럼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면 수년 뒤에 일상적인 활동은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의사의 말도 신경이 쓰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도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라서 제 솔직한 지금의 심정은 이제 그만 멈추고 싶다 이거예요 저를 나쁜 년이라고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제 마음이 정말로 나쁜 년이라서 그래서 생기는 마음인 걸까요 아니면 1년 반이 넘는 병관으로 마음이 지친 걸까요 이제는요 남친 얼굴을 봐도 아무 느낌이 안 듭니다 그저 과거에 받았던 도움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감 도리 그런 것밖에 안 남았어요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번 네 이건 쓴이가 한 말이 맞아요 저 할머니는 지금 쓴이의 속마음을 완전히 깨뚫어보고 선수를 치는 겁니다 2년 어디 도망을 가려고 이렇게 뭐 과거에 얼마나 많은 물질적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게 했지만 쓴이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1년 반 넘게 옆에 있었으면 충분한 도리는 다 했다고 봐요 이제 그만 정리를 하는 게 옳아 보입니다 2번 뭐? 실물 크기의 사진을 들이대겠다고? 야 너 지금 뭐 영혼 결혼식 아냐? 그게 아니면 어디 뭐 재물로 팔려가는 거 뭐야 네가 뭐 심청이야? 아니 남친은 뭐래? 이걸 듣고 그걸 하재? 마을에도 같이 다친 거 아니여? 3번 와 개 소름돋네 이게 진짜라면 그 할머니는 미친 거예요 4번 남친을 1년 반 똥이나 그것도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다 때려치우고 곁에 머물면서 병관으로 했다 이거는 쓴이 할 도리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만 정리하고 님 인생을 찾아가세요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쓴이를 욕하진 못할 겁니다 그 할줌마 지 아들을 위해서 남의 집 딸내미 인생 망치는 거라고 5번 제 지인은요 결혼을 딱 두 달 앞두고 암 진단을 받았는데 바로 결혼 취소해버리더라고 쓴이를 만약 쓴이가 떠나간다 해도 과연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6번 너 지금 뭐하냐? 당장 도망 안 가고? 뭔 결혼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아니 살이 판단이 그렇게 안 돼? 7번 아이고 먹고 산다고 지도 내팽개친 아들을 평생 쓴이한테 병관으로 맡길 작정인가 보네 정신 차려요 뭐? 실무사진이 어쩌고 어째?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딴 개 소리를 면전에 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딴 걸 고민이라고 글 씁니까? 혹시 남친이 다칠 때 쓴이도 머리를 같이 다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할 상황이 아니죠 진짜입니다 긴 병 앞에 장사는 없어요 쓴이가 겨우 뭐 대충 한 달 정도 간호하고 배신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1년 반이면 정말 오래 한 거야 게다가 그 몸인 지 아들이랑 식을 올리라는 시험이 이거 뭐 사진 뭐? 야 미친 거죠 혹시 그 교통사고로 시험이가 당한 거 아니여? 제발 사람이면 정상적인 소리를 하라고 하세요 9번 지금 쓴이가 느끼고 있는 그 남친에 대한 마음들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충분히 식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죄책감 같은 거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동안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죄책감이 그만큼 크다면 글쎄요 보혼하는 셈 치고 더 긴 시간 병간호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결혼한다 이건 절대 말도 안 돼요 아니 지금 이게 뭐야 무슨 형 말이라도 된다는 거야 뭐야 10번 아니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집안인데 겨우 간병인 하나 못 구하는 거야? 그리고 쓴이 너도 그래요 정상인으로 돌아와도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고 생각할 일이지 지금 현재 현실을 생각하라고 이 똥멍청이야 그러니까 평생 노예를 구하겠다 이거죠 장가도 보내는 거고 11번 직장까지 관두고 1년 반 동안 병간호를 했다면 이미 충분히 할 만큼 다 한 거잖아요 막말로 지금도 남친을 사랑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젠 아니잖아요 얼굴 봐도 아무 느낌 없다면서요 정말 안타깝지만 님은 그 남자의 부모가 아닙니다 아니 왜 부모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정리하고 이제 그만 쓴이의 인생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12번 만약 그 할머니가 또 그런 미친 소리를 하면 이렇게 대꾸하세요 뭐? 아니 당신 딸이라면 결혼시킬 거야? 어우 미친 13번 뭐 물질을 한 대충 100억 정도 받았나?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요? 아니 남친이 멀쩡해도 저런 시모라면 바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건데 이걸 고민하고 있네 헐 14번 교통사고 당하고 바로 배신 때리는 거면 천하의 대쓰레기가 되겠죠 근데 1년 반을 했다며 됐어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야 어질어질하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억지지만 억지 반전 그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추측을 해보자면 억지입니다 억지 그냥 순수 억지예요 있으니 말하는 게 그렇잖아 나중에 남친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반드시 후회를 할 것이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도움 때문에 직장까지 관두고 1년 반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도움받은 액수가 상당히 크고 또 지금도 돈이 되게 많다 이런 게 살짝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만약에 뭐 한 10억 받았다 한 10억 받았으면 그래도 2년 동안 했으니까 1년 반 넘게 했으니까 2억 띄고 8억은 돌려주면서 가더라도 가야지 않나 뭐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주작이겠죠 설마 이런 사연이 있겠어? 말도 안 돼 감사합니다